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굿모닝 에블바디! I'm Dr.K. 오늘 4월 1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일요일은 업종 대표주 분석방송 있죠? 오늘 업종 대표주도 챙겨보겠습니다만 또 우리 회원께서 궁금해하는 부분들 집중적으로 한번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아님, 레이아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전일 해외시장 잠깐 먼저 체크하자면요 다우전스 1.03% 상승, 나스닥 0.46% 상승, 반도체 지수 1.43% 상승 그리고 독일도 0.54% 미국은 쪼부 강하게 상승했구요 유럽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자 전일 중국 상해는 마이너스 0.04% 하락 마감했구요 니케이는 0.73%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해외시장들 다 양호한 마감 보여주고 있고 추세가 이제 상승 전환 어느정도 다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미국 완전 상승 추세 전환했구요 독일도 그리고 영국, 프랑스 다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그래서 전혀 주식투자에게 무리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예전처럼 아주 변동성 심한 상황이보다는 적절하게 상승하다가 조정받고 그러한 모습으로 갈 가능성 좀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간선물 옵션 시장에서 주감 상승 마감했습니다. 0.29% 상승 마감했구요 외국인이 한 208개 약 정도 매도 옵션 콜옵션 7% 정도 상승 푸드옵션 10% 정도 하락 마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240일 저항권에서 강한 양봉 강하다긴 좀 그렇습니다만 밑으로 처지는 듯 하다가 페이크 주고 그대로 들어 올리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코스닥도 240일 돌파했습니다. 자 주체가 누구다? 외국인이 좀처럼 현물에서 매수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시장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이유는 외국인이 2천억 3천억 계속 매일 사들어온다 말이죠. 그리고 코스닥도 전일은 기관외국인 쌍끌이 돌았기 때문에 이제 240일도 돌파해냈습니다. 거래량도 터졌구요. 자 코스피도 거래량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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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구시다겠죠. 양봉일색입니다. 양봉일색 은봉이 많은게 아니라 상승하면서 양봉일색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 상승전환 하기에 별 무리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에드님도 어서오시고 자 그렇다면 포트폴리오 적절히 업종 대표주 위주 그리고 주도주 위주로 매수한 이후에 홀딩 전략 잘 끌고 간다면 수익 더 추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다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에드님이 질문하신 것부터 먼저 좀 방송 한번 해보자면 요. 자 이것은 오늘 추식기초강의라는 타이틀로 나중에 올려놓을 겁니다. 자 중장기 매매를 말씀하시는 거죠. 장타라 그랬으니까 자 닥터케이가 분복 매매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짧은 짧은 매매 하는데 직장인들은 너무 짧은 매매가 또 힘들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데는 어떠한 점을 조심해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질문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조금 더 잘 사용할 수 있는 팁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그렇다면 아 중장기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죠. 자 우리가 지금 하이닉스를 갖고 있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로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현재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긴 흐름을 한번 보시자구요. 한 종목 같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우량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매매를 매매를 해야 될 때가 있고 매매를 자제해야 될 때가 있는데 자 일단 표시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매매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구간은 이런 구간들입니다. 이런 구간들 자 그리고 매매를 좀 자제해야 되는 구간은 이런 구간들이에요. 자 왜 그러냐 닥터케이가 여러분들께 제시하는 주식생처보 탈출 팁 1이 거의 추식투자의 대전제거든요.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고 우량한 종목을 이제 상승전환하는 초입에 들어가서 추세 무너지기 전까지 쭉쭉쭉 들고 가든지 아니면 목표치까지 잘 들고 가는 것이 추식투자의 전부거든요. 그때 기가 내고 있는 수급이 같이 들어오면 베리쿠시다. 이것이 추식투자의 거의 전부라고 말씀드려도 대전제라고 말씀드려도 결코 모자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장판단을 더 우선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시장이 지금 현재 잘 상승천환 하량 초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SK하이닉스가 이렇게 하라는 추세 돌려내는 여기 정도부터 이제 중장기 접근 가능하다는 겁니다. 빠른 접근을 매매를 한다면 20일 정도 이탈 60일 정도 이탈하는 여기권에서 그냥 청산하는 그런 전략도 괜찮습니다만 중장기로 더 들고 간다면 240일 이 완전한 이 추세가 무너지는 여기 정도까지 들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투자 맞지 않습니까. 거의 2년을 들고 가는 거니까요. 그죠? 그렇다면 요점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상승전환하는 하락추세에서 상승전환하는 초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초입에 여기 꼭대기 들어가서 중장기 한다고 많이 들어가면 좀 곤란하고요. 물려서 중장기 한다면 곤란하고 상승하는 초입에 들어가자 이거죠. 그죠? 그러다가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자 여기 파란권력 일단 지웁니다. 파란권력에 오게 되면 추세가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락추세를 시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이때 들어가면 수익이 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지금 현재 하이닉스 들어갔어요. 이것도 상승전환 초입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매매하는 상황에서는 중장기로도 끌고 갈 수 있다고요. 중장기 뭐 기준으로 하자고 그랬습니까? 240일 240일 돌파하는 여기 상승초입이 못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에 또 매스 포인트 찾을 수 있다? 눌림목 주는 여기 그대로 그냥 아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그 매매 포인트에 정확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240일 깨지는 76,000원 현재 상황 여기가 훼손되지 않으면 그냥 쭉 한번 들어와 보겠다는 중장기적인 접근도 가능한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에듀님도 여기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힐링님도 반갑고요. 자 에듀님과 하고 난 다음에 힐링님은 또 분봉매매를 잘하고 싶다. 하하 정반대에 지금 말씀을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타면 단타 중장기면 중장기 닥트케인은 다양하게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장기로 접근할 수 있는 권력이 왔다. 그죠? 지금 현재 그렇다면 주의해야 될 것은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 아 잘 끌고 가는 그런 전략 필요하고 아 방송에 주식기초강의에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나만의 적립식 펀드를 만들자 한 달에 월급 생활자라든지 자영업을 하든 한 달에 수입이 조금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닥트케인은 그렇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적금 대신에 주식을 우량한 주식을 적절하게 조금씩 추가하는 건 나쁘지 않다. 한 달에 한 번. 그렇다면 강하게 올라갈 땐 평균 단가가 좀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또 약간 쳐질 때 평균 단가 또 매선 또 내려오고 그렇게 하면서 우상량 우상량하는 그 추세를 기조를 훼손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때처럼 이런 때처럼 우상량 지속적으로 간다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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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면 평균 단가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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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겠지만 나중에 결국 훼손되기 전까지 쭉 들어와 보면 수익이 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국내 큰 자금을 운용하는 연기금이나 펀드와 다른 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방에 다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추가하면서 1년 정도 여기 보십시오. 여기만 해도 여기까지 지금 거의 1년 가깝게 쭉 기간이 매수해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탑을 찍고 조금 청산해내고 그렇죠? 그러한 기간투자자 외국인 투자자와 같은 그런 매매를 우리가 중장기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 포인트는 우상량으로 돌아서는 여기 초입에 그렇게 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닥터케이 주식 기초 강의 내지는 주식 생초보 탈출 팁에 보면 삼성전자로 말씀 많이 드려놨는데요. 자 280만 여름 꼭대기에 사서 아직까지 물려있지 말고요. 이렇게 더 밑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당장 최근에 상승 추세 전환은 여기거든요. 여기 130만건 입니다. 다만 기관외국인은 100만원때부터 곱하기 50하면 돼요. 액면 분할했기 때문에 곱하기 50하면 됩니다. 여기 100만원부터 기관외국인 서서히 사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기를 바꿔본다면 1년 바꿔보면 1년 뭐 1년은 지금 지나가니까 예전 수급상황이니까 체크 안됩니다만 닥터케인은 여기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사서 한 200만원부터 차익실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탑은 280만원 찍고 밑으로 조정받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디부터 접근 가능하다 킹장기 여기부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던진다 여기 정도 훼손될 때 240일 훼손되면 던지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익이 쪼끔 나는 거 아닙니까 더블 가까이 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1년 반 정도 홀딩하면서 수익이 100% 나는 거 아닙니까 안정적으로 여러분들 100% 수익 그쵸 장난 아닌 겁니다. 조그만 저희들 자금도 장난 아닌 상황인데 엄청난 자금 투입하는 기관외국인 입장에서 100% 올라가는데 차익실현 안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차익실현물량 좀 나오니까 여기 보십시오 비중이 줄어드는 거 이제 추세가 좀 무너지면서 전환되기 시작한 겁니다. 하락 추세로 그럼 이런 구간을 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또다시 그러한 포인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락 추세 다 전환하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모습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위에서 들어갈 수 있고 어제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이닉스 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만 하이닉스 LG전자 포트폴리오 너무 전기전자 쪽으로 치중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일단은 닥터케인 또 중장기 정도는 아니고 적절히 수익매매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먼저 포인트 나온 하이닉스 들어갔고 삼성전자도 어저께 포인트 나왔으니까 삼성전자 들어가신 분들도 최근에 한 포름 이내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적절하게 잘 들어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중장기 투자할 때 하락 추세 다 전환하는 일은 아 2평선 돌파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한 다음에 포인트가 베리굿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밑에 사서 끝내주게 먹었다 그것은 잘하는 거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예시를 들어서 중장기 매매할 때 어떤 팁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 부분 말씀드렸고 볼린저 밴드는 일단 5G의 와이솔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팁으로 삼을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볼린저 밴드는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기 20일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표준편차 표준편차에 곱하기 2 한 것을 더한 것을 상한선으로 설정해 놨구요 20일 이동평균에 표준편차 곱하기 2 를 뺀 것은 하한선입니다 그거 수학 전공 할 것도 아니고 동일한 편차로 움직이게 만들어뒀구나 그것이 기본이구요 그 상한선은 저항의 역할을 하고 하한선은 지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확장이 된다면 확장이 이렇게 된다면 수축 알려들구요 수축했다면 다시 확장하려들 그게 성질이구요 여기 상한선이라든지 하한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런 시도가 나오면 그쪽으로 터집니다 그리고 삐져놓으면 안쪽으로 들어갈 확률이 90% 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볼린저 밴드를 이용한 매매를 할 때 닥터케이가 전전일 정도의 커뮤니티 유튜브에도 페이스북처럼 이렇게 간단한 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기 정도의 목표치가 대략 보면 자 여기 대략 14,900원이고 15,000원으로 계산할게요 지금 17,000원이니까 여기 목표치가 2,000원이죠 2,000원 여기 목표치가 2,000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2,000원의 목표치를 가져와도 되구요 여기서 2,000원은 19,00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가져와도 돼요 왜냐하면 가다가 눌려주는 추세상에서도 목표치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여기를 계산해 버리면 15,700원이니까 2,000원 다음에 17,700원이죠 17,700원 라인 여기 인근 정도 가면 목표치가 달성 됐다는 겁니다 그죠 목표치 선정하는 법도 나와 있으니까 주식기초강의에서 공부하시면 되겠구요 여기서 여기 정도 다시 상승하고 눌려주는 목표치를 찾아본다면 여기 17,800원권 나오거든요 그럼 목표치까지 왔고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급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밀리기 전에 이렇게 밀리는 거 확인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으로 매도 가능하다는 것이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상첨을 탈출 팁 5 매도를 잘해서 수익 극대화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 던질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강한 상승세를 시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윗골이 달면 아 목표치 인근까지 왔고 볼린저 밴드도 삐져나왔으니까 일부 차익 실현 날까 우리는 아쉽게도 여기서 다 차익 실현 내버렸습니다 닥터케이는 좀 더 간 거 뭐 내 거 아니다 생각하고 그죠 좀 더 타이트하게 매매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도 아 강한 상승세 나오는 부분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면 안으로 들어간다는 속성을 이용하고 목표치를 같이 컴비네이션 한다면 차익 실현 할 때 좀 더 잘할 수 있는 선제적인 차익 실현 할 수 있다 그렇게 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 조심해야 될 것은 볼린저 하단에서 밴드 하단에서 지지한다 했으니 여기서 사서 중심권까지 먹겠다는 그런 우리 말레이시아에 있는 헌기님 있었는데 까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중심선에서 중심선에서 상승하는 거 확인하고 위로 상단까지 노려보는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제시할게요 우리 헌기님 뭐 어차피 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 그렇게 나도 나도 해보겠다라고 본인도 아 제 의견을 좀 받아들였으니까 그것도 하나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주식 기초강의 이번 시간 중장기 매매할 때 매수 포인트는 어디에서 잡으면 좋으냐 그리고 볼륨제 밴드 매매할 때 팁은 어떻게 가져오면 좋겠느냐 아 방송해봤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광고 좀 봐주시고 추천방송 올려놓 놓도록 하겠습니다 추천방송 좀 공부해 보시고요 계속해서 방송 이어 나갑니다 내 니 눈딱 암 닥터키야 암 닥터키야 암 닥터키야 암 닥터키야